여러분이 나라의 주인이지 이 이재명의 민주당 파거리 정치꾼들이 나라 주인 맞습니까? 이제부터 단호하게 주인 행세를 하시고 이 머슴이 웃기는 분들이면 갈아치우십시오. 아니 주인한테 실금 거둬서 다 잘 모셔야지 자기 머슴으로 인정하고 자기한테 복관열쇠 맡겨주는 주인은 주인이고 나머지는 주인이 아니라 어디 가분계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런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머슴들 이번에 갈아치워주십시오. 필요 없습니다. 그게 주인들이 주장하는 정치 교체입니다. 여러분. 이번 대선은 늘상 있는 5년마다 한 번 오는 그런 대선이 아닙니다. 정말 나라가 위기입니다. 자유민주주의가 위기고 우리의 시장경제가 위기고 우리 청년의 미래가 위기입니다.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안됩니다.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